안녕하세요. 오진오진다입니다. 오늘은 치즈가 유명한 임실에 왔습니다. 구독자님이 이메일을 한통 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집사진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첩첩선중에 시골집 한 채가 있었는데 구독자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그 시골집을 가족들과 함께 고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역대급인 이 시골집. 이곳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추천까지 부탁드립니다. 집을 보러 가시죠. 네, 저희가 임실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은 큰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마을에 와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이렇게 물도 흐르고 있고요. 저기 뒤에 산이 있는 거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이 마을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산에 있거든요. 보이세요? 전혀 안 보이시죠? 저희가 오늘은 한 1.6km 정도 첩첩선중으로 올라가서 이 집을 만날 수 있거든요. 맨날에는 이 길을 다 걸어서 가신 거예요. 집주인분의 이야기 잠깐 들어봤는데 어렸을 때 학교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큰 길까지는 직접 다 걸어 다니셨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1.6km 걷는 생각하면 어, 그래 걸을 수 있지? 라고 하실 텐데 막상 이곳을 보시자마자 와,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빨리 한번 차에 타가지고 그 길을 좀 보여드릴게요. 가보시죠. 여러분, 이 길 따라 1.6km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평평한 상태고요. 이제 집주인분께서 어렸을 때는 여기가 이제 비포장도로 였겠죠. 그럼 조금 더 힘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뭐랄까? 지옥의 시작이랄까요? 길이 굉장히 허무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빨리 가고 있는데 왜 빨리 가냐면 이렇게 안 가면 탄력을 못 받아서 차가 못 올라가더라고요, 제 차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길을 걸어서였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좁은 길인데 집을 공사를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레미콘, 덤프트럭, 포크레인 다 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꼭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데 도대체 그런 장비들은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진 보니까 두꺼운 돌 있잖아요. 그것도 싣고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광 같은 거. 오, 오. 여보, 여보, 여보. 와, 이거 차에 무리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집 풀악셀이죠. 네, 풀악셀인데 아까 탄 냄새가 좀 나더라고. 벨트가 늘어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제가 오지 말라는 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 여기 너무 힘든데요? 지금 0.3km밖에 안 왔어요, 저희. 아직 1.3km를 더 가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길도 보시면 저 우측에 풀이 엄청 많잖아요. 이 풀을 집주인분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배진대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한번 쭉 밀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또 쭉 빌면서 올라가는 건데 이것도 진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차가 못 갑니다. 오, 이거 괜찮나요? 어, 안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죠. 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네, 제가 올라왔는데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길을 따라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측을 조금 보여드리면 그냥 산입니다. 산. 산 중턱에 이렇게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이야,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 마을도 안 보여요. 이러니까 마을에서 여길 봐도 아무것도 안 보였나 봐요. 원래는 이쪽에도 이 위에도 집이 있고 주변에 집 매체가 좀 있었대요. 원래 여기가 먼저 마을이 있었고 아랫마을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여기가 화전미 마을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주변의 집은 다 사라지고 이 집 한 채만 남았다고 하는데 옛날 모습을 보니까 와, 이 집도 고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 길을 보면서 아, 이런 길에 있는 집도 고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여러분을 보시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사진 좀 봐보니까 원래는 길이 여기 하나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봤어요. 근데 공사하시면서 저기 끝까지 이렇게 쭉 시멘트로 해가지고 길도 만드셨고요.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넓지 않았고 다 공사하시면서 평타도 하시고 탑타도 만드시고 하신 거래요. 이 집이 있었고 뭐 감나무 앞에는 축사가 하나 있었고 또 건너편으로도 축사가 있고 총 건물이 집까지 세 채가 있었는데 두 채 같은 경우도 허물고 지금 이렇게 넓게 만들어놨고요. 뭐랄까 여기 앞쪽을 보시면 산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꼭대기랑 그러다 보니까 와, 자연 생활을 한다면 여기에 살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 사진 받아봤을 때는 이 집의 모습보다 이 풍경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실물로 보니까 저는 이 집도 굉장히 예쁜 거예요. 이게 이제 집 앞 정정 모습이거든요. 이 집 바로 옆에 잔디밭, 넓은 잔디밭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 좌측을 보시면 데크가 있습니다. 원래 이 데크 이쪽으로 해가지고도 이제 축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허물고 이렇게 만드셨다고 해요. 보니까 이 데크는 자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좀 만드셨대요. 요만큼 와보시면 이거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못 봅니다. 산에 이제 기둥을 대고 이렇게 만드시는 데크입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다. 저희 다른 산보다 높은 산이 올라와 있네요. 네, 이쪽 와보세요. 와보시면 일자로 사진 딱 보이거든요. 이거 무슨 그림 같아요, 형님. 여기서 이제 사진 딱 찍으면 너무 멋있겠는데요? 여기서 일출, 일몰 봐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흔들어져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이유가 저희가 방금 저 산을 보여드렸잖아요. 딱 이 산 풍경을 해가지고 여기 딱 옆에다가 테이블 하나 두고 차 한잔 마시면 정말 끝내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아침에 저녁에 노을 질 때 너무 좋을 것 같아. 기가 막힌 곳에 딱 이렇게 의자도 있고요. 여기 우측을 돌아보시면 세컨드 하우스의 필수품이죠? 바베큐 용품들이 이렇게 가스통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마 그릴이랑 테이블이 있을 것 같은데 가족들 오시고 하면 다 오픈해가지고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 소나무는 원래 있던 건가요? 이 소나무로 또 말씀드릴 것 같으면 포크레인 장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산에 있는 거 이렇게 캐가지고 이쪽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여기 있으면 집보다는 좀 하늘 풍경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산이랑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 산세가 너무 좋고 어머 현실 저기 좌측에 태양열도 해놓으셨네 지붕에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는 그쵸? 햇빛 잘 들고 가니까 옛날 집이랑 좀 비교해서 봐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외관을 보시면 앞에 차식 유리들이 되어져 있죠? 이런 것도 따로 구매하신 게 아니고 폐 자재를 같이 모셔가지고 다 다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여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현실 여기 상수도가 들어올 일은 없고 지하수도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포관해가지고 이쪽에 보면 3톤짜리 물탱크가 있대요. 물탱크로 물을 받았다가 이제 물을 사용하신다고 하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 기가 막혀요. 네, 여기 보시면 샘물이 있어요. 여기가 부모님 때부터 사용했던 샘물이라고 하거든요. 보시면 여기 호스 연결해가지고요. 쭉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부터 해가 쭉 타고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 거죠? 네, 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쭉 타고 이 앞으로 와서 1차적으로 한번 들렸다가 아래로 쭉 흘러가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세는 꽁짜겠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앞쪽도 이렇게 풀 만들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하니까 여기가 예쁘다라고 알려주고요. 이제 잔디밭이 좀 있다 보니까 발을 털고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야, 너무 좋은데요? 딱 들어오자마자 어떤 향이 좀 나시나요? 옛날 아궁이 향이 났네요. 아궁이 향도 나고 옛날 냄새가 팍 올라오는데 너무 좋거든요. 지금 좌측에는 이제 옛날에 부엌 밖에 없으니까 주방을 따로 힝크대로 만드셨고요. 또 여기 위쪽을 보시면 옛날 모습부터 변화되어 와진 모습 쭉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사진을 봤거든요. 이 집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돈 좀 들었겠구나 싶은데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리모델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였니? 직접 공사하다 보니까 장비대랑 해서 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끝으로 가보시면 여러분들 이 문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아, 부엄문. 네, 부엄문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아, 부엄문이 있는데 또 부엄문이 있네요. 저기는 싱크대만 빼놓으셨고 여기는 이 가마수 아궁이를 그대로 사지셨어요. 이거 봐보시면 이게 카메라에 당길지 모르겠는데 길이 너무 잘 들었어요. 아, 지금도 사용하시나 봐요? 네,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불도 떼가지고 아랫목으로 쓰시고 한다고 하거든요. 보니까 이제 뭐 여기 전자레인지 이런 것도 다 있긴 한데 저는 이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또 너무 포존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돈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조금 포수를 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엄문도 그대로 있고 찬장도 그대로 있고요. 원래는 여기 장작이나 이런 게 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시골집에 원래 화장실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하시면서 이렇게 화장실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살짝만 가볼까요? 화장실도 꽤 넓어요. 그렇죠? 샤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앞에 세면대, 변기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편백을 둘러놓으셔가지고 편백 향기도 조금 좋게 나고요. 와, 저기 샤워기 밑에 돌 보세요. 앉아가지고 좀 씻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런 돌만 갖다 놔도 그냥 의자가 되는 이런 집입니다. 세탁기도 다 있네요. 세탁기도 있네요. 세탁기도 딱 그 크기만큼 해가지고 네, 이제 한번 옆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이제 원래 사용하던 방인데 방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또 재밌는 데가 끝에 있어가지고 쭉 한번 와보시면 여기도 원래 이제 가막속이 아궁에 있던 곳인데 지금 그거는 없애고 불만 지표할 수 있게 만들어졌대요. 여기가 이제 사랑방 이제 아버님이 주무시던 방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겉에 다 이렇게 황토를 발라 놓으시고요. 안쪽은 뭘로 되어 있냐면 노래방 기계가 있습니다. 와, 조명 여러분, 미러볼 미러볼도 있고요.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여기는 산 가장 꼭대기에 또 지 한 채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노래를 실컷 불러도 민원 들어올 것도 없고 와, 이곳을 꾸며놓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와, 여기 트로트 싹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아마 친구분도 같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동창회 같은 거 하시면 친구들 진짜 미치겠는데요. 그리고 또 바로 밀어볼 이 빛이 내려오면 좀 세니까 또 한옥문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또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와, 저는 이게 직접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은데요. 스피커도 정말 빵빵합니다. 두 발이나 여기 있고 여기 바닥 보시면 타버렸죠. 여기 아까 불 지필 수 있는 그곳인데 다 이제 구둘장을 살려서 작업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럼 아랫목이구나. 네, 아랫목이 되는 거죠. 와, 저도 여기서 한번 놀고 싶은데요? 저는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 같은 경우 가보면 시멘트로 디딤석이 되어 있는데 통나무로 해가지고 발걸 올라갈 수 있게 되긴 좀 좋고요. 와, 기둥도 너무 짱짱하다. 50년이 넘은 건데 최고입니다. 이제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여기도 느낌이 너무 좋네요. 여기 방 두 개를 하나로 트신 건 맞는 것 같아요. 터서 사용하고 계신데 이제 아무래도 시골집에도 에어컨 이런 거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있고 TV 보고 약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내는 방처럼 보이고요. 주무시거나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하는 방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위에 조명빛을 또 이렇게 한옥 문살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저는 이 문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작은 나무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이 집과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이 드네요. 이거 이 장판 한번 봐보실래요? 요즘 구하기도 힘든 이 장판인데 이것도 한번 수리를 하셨다가 지금 10년 정도 지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세월의 흔적이 지나서 이렇게 뜨끈뜨끈한 부분들은 또 까맣게 탔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백이랑 이런 것들도 다 직접 사가지고 하나씩 붙이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들어오니까 좀 건강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 또 소파가 있어서 여기에 누워서 그냥 자도 좀 편안하게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공간이 놀다 보니까 답답한 게 전혀 없어요. 저 방은 뭔가요? 이 방은 아까 저희 처음 봤던 부엌 있죠? 부엌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인데 여기는 찜질방입니다. 들어가 보세요. 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옛날 집으로 따졌을 때는 부엌 바로 옆에 있는 부엌 방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편백향이 좀 더 진하게 나요. 방이 작고 좀 많이 사용하셔서 그런지 더 건강한 느낌이 들고 여기 황토랑 이런 것들도 다 직접 버리셨다고 해요. 저는 여기 너무 좋았던 게 이런 조명 사우나랑 잘 어울리는 이런 조명과 여기 부채 뒤로 LED 조명 보이세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뭐랄까 센스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좀 사우나 하면서 책도 읽을 수 있는 게 요만한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뜨끈뜨끈하게 겨울을 해놓고 시원한 차 한잔 마시면서 여기서 책 보고 있으면 진짜 끝도 날 것 같습니다. 땀은 흘리는데 뭔가 지식은 들어오고 시원한 물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집을 또 혼자 만날 수 있을지 오늘은 구독자님이 가족들과 함께 고친 시골집을 택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 시골집은 기쁜 산속에 있어서 그런지 풍경 하나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집으로 올라오는 길이 너무 험해서 도대체 이곳을 어떻게 고치셨을까 걱정이 됐는데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정말 너무 예쁘게 고치셨더라고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넓은 마당과 집 앞으로 보이는 산세는 정말 최고였고 집 실내에도 예전 부엌을 그대로 살려놓고 노래방까지 만들어 놓으셔서 가족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편안하게 지내기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정성으로 만든 이 시골집 보시고 어떠셨는지 들었던 생각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추천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